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게임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수납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관심종목을 업종별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장중에 대응을 하실겁니다. 자 수납매 말 그대로 돌아 돌아간다는 건데요 크게 두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번째로는요 업종 내 수납매 업종별 수납매 이렇게 두가지가 있는데요 업종별 수납매는요 자 그렇습니다. 여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와 같이 이러한 전기전자 섹터가 먼저 올라갔다. 그 이후에 2차전지 섹터들이 또 바톤을 이어서 올라갔다. 자 그 다음에는 자동차 관련주들이 올라갔다. 이러한 부분들이 업종별 수납매거든요. 이런식으로 순환하면서 주도주가 바뀌면서 업종별로 돌아가는 것이 업종별 수납매입니다. 자 2차전지 섹터가 뭐 거의 다른 섹터에 바톤을 안 넘겨줄 정도로 초강세를 보였죠. 자 그러면 이런 섹터가 돌아가면서 업종별로 돌아가는 것은 업종별 수납매 자 업종 내 수납매는요. 예를 들어서 앞전방송에 있는데요.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또 소재단에 있는 에코프로라든지 LNF라든지 이런 종목은 잘 갔는데 LG에너지솔루션이 상대적으로 좀 못갔다. 그러면서 이것이 또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키 맞추기 양상으로 가는 것은 업종 내의 수납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삼성전자가 반도체 이슈를 받으면서 올라갔는데 하이닉스가 좀 뒤따라 왔거든요. 자 삼성전자가 약간 많이 올라서 주춤할 때 하이닉스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같이 키 맞추기 양상으로 올라가는 것 이거 뭐다? 그렇습니다. 업종 내의 수납매다. 자 그럼 정리하자면요. 업종별 수납매는 전기전자 섹터가 주도주 역할을 하다가 2차전지로 넘어가서 이 순서가 맞다는 것 아닙니다. 예시에요. 2차전지 섹터가 또 강세를 보이다가 이제 이번에는 자동차 쪽으로 바톤을 또 넘어간 넘겨주는 이런 것은 업종별 수납매. 업종 내의 수납매는요. 같은 업종 내에서 주도주가 먼저 갔는데 후발성으로 못갔던 종목이 주도주가 조금 조정받는 틈을 타서 같이 따라가는 것이 업종 내의 수납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업종별 수납매, 업종 내의 수납매 말씀드렸는데 닥터케이가 쇼트 영상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업종별로 상당히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 양호하게 잘 갔는데 유독 시총 상위 종목 중에 가지 못했고 이제 키맞추기 양상으로 하락 추세를 돌려내니까 키맞추기 양상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19만 5천원 인근, 여기 인근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말씀드리고 한 일주일 조정받다가 19만 5천원 인근 오면 살 수 있다 말씀드렸거든요. 강하게 20% 가까이 한 달도 걸리지 않으면서 간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평소에 말씀드리던 내용과 다른 부분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같이 체크해봐요.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낸 상승 초입에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중장기도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사는 것도 가능해요. 요 렉이 방금방가 자 그래서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낸 이평선 완전 다 돌려낸 시점이 여기 시점이에요. 축소에서 보면요. 그렇죠. 자 여기 한번 돌려내다가 실패하면 했다가 다시 올라탑니다. 그래서 여기 부위에 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시총 상위치고 너무 관계 없다. 그리고 이제 하락하는 추세에 돌려냈으니까 조금 조정받으면 20만 대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 이후로 아 업종 별 수납매 양상을 띄면서 강하게 20% 상승했습니다. 자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여기 아 스트레이트로 올랐으니 이제 비중 조금 처진다 싶으면 축소했다가 다시 21만 원 인근. 그렇죠. 그리고 조정 받으면 못 산 분은 조정 받으면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시어스로 그대로 영상이 다 녹화가 됐으니깐요. 그럼 여기서 매수. 그렇죠. 매수 추가 매수 가능하겠죠. 한 번에 다 매수하라? 아니죠. 분할로 한 번. 조정 좀 받았고 다시 올라탈 때 또 추가. 그러면서 적절히 분할로 매수한 다음에 한 3분할 정도는 충분히 물량도 실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상황이었겠죠. 20% 올랐을 때 꼴이 좀 달고 엄봉으로 밀리면 일부 매도. 그렇죠. 3분의 1 정도. 자 그리고 여기는 뭐다? 지지권입니다. 직전 거점 돌파된 지지권. 팔아먹은 거 다시 사놓아도 되고요. 일단 나머지 홀딩도 가능. 그런데 24만 원 인근 가서 윗꼴이 달고 그 다음 엄봉 떨어지죠. 이거 가만 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NO. 또 축소 매도. 그렇죠. 그리고 21만 8천 원권 가니까 한 번 처진 듯 해도 금방 또 올라가죠. 그렇죠. 여기 인근은 다 21만 원권 매수 가능하다. 여기는 또 보면요. 21만 원대가 여기 돌파된 고점. 그렇죠. 그럼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뀌기 때문에 팔아먹은 거 여기서 다시 사놓고 하면 또 베스트 트레이딩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갑자기 AI 이슈 나오면서 7% 더 떠요. 그렇죠. 그리고 윗꼴이 달 때 여기 좌측으로 가면 또 장땝니다. 그럼 또 한 3분의 1 줄이고. 그러면 더 처질 때 가만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3분의 1 또 더 던지고. 그러면 3분의 1 물량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처진다 하더라도 21만 원권 정도 20만 원 정도에서는 충분히 또 매수 매도 이번에 반복하면서 했기 때문에 다시 사놓을 수 있는. 그렇죠. 충분히 수익도 챙겨놨고 수익을 안 챙겼다면 지금도 7%입니다. 제가 사무실 여직원한테 추천했기 때문에 몇 프로 수익이냐? 7% 수익이랍니다. 그렇죠. 19만 5천 원에 추천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가만 주식은 중장기야 라면서 가만 들고 있는 것보다 20% 먹었다가 7%까지 내려왔으면 좀 더 해놨지 않습니까? 많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지에서 매수, 처항에서 매도를 무한반복을 하면 된다. 언제까지?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전망을 좀 더 말씀드리자면요. 그 긴 세월 동안에 하락 추세를 이제 돌려냈기 때문에요. 자 이 기간이 언제입니까? 2021년 9월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조정 받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이제 뭐 한 번에 쭉쭉쭉 간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한 2년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사이클이겠네? 언제처럼 이렇게 가주면 좋겠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장기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권력대다. 네이버. 그렇게 한 번 더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만 암만 중장기를 하더라도 20만원 여기를 무너뜨리면 조금 추세가 훼손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 지금은 조금 추세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고 20만원 내려온다면요. 분할 매수를 조금 더디게 내지는 한 달에 한 번 산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20만원을 반드시 좀 지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접근을 한다면 네이버 순환매 차원에서 충분히 추가 상승도 한 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장기 타이밍이다. 자 다만 저는 음봉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아 추가로 크게 밀린다면요. 관망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은 청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타고 좀 안정을 찾는 모습 이렇게 그렇죠? 다시 올라타고 안정을 찾으면서 재반등하는 이러한 타이밍을 이렇게 조정받다가 돌아서는 재반등하는 것을 보고 첫 번째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순환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요.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공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닥키였습니다.